마마 마라하마 두 번째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종차별이야 사실 아랍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되게 한국에 대해서 인종차별 한국이 어떻냐 그래서 사실 아랍인들한테 물어보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칼리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아 쉬는 시간이네 그래 먼저 근데 이거 아랍사람으로서보다는 그냥 외국인 자체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모두 외국인들한테 인종 그래서 지하철이나 그런거 탈때는 어떤 약간 원래 어떤 아저씨들은 이제 이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약간 아저씨들이 자기 지역 있잖아요 어디서 앉아도 되는데 근데 일부러 거기 안 앉아있고 외국인 있으면은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한테 계속 약간 뭐라하지 십이 괴롭혀? 십이 괴롭혀? 십이 괴롭혀? 어 그래 괴롭혀 같은 거 비슷하게 무스타피신? 무스타피신? 무스타피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은 안 끄는데 계속 막 아아 직접 이렇게 신경을 드리고 그리고 약간 자기만 하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냥 아 얘가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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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필언스가 바르니까 그리고 뭐라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래? 그냥 외국이야 그냥 왜 안 나가냐 한국 외국이야 그리고 갑자기 욕 가끔씩도 하고 진짜? 눈치는 다 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 보냈는데 그 누구는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건 맞아 무섭잖아요 뭐가 맞아?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그냥 퍼블릭플레이에서 어떤 사람이 괴롭히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 도와주지 않아 맞아 이게 진짜 달라 이집트가 다 달려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모르겠어 아랍 나라이 다 아랍 나라이 다 혹은 맞죠 완전히 못 참아 얼마 전 제가 없으니스는 저도 아저씨가 욕했어요 마스크 벗고 아무도 신고도 안하고 아무도 뭐라 안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가 총을 받았던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겠다 아니면 나도 뭔가 환영하면 무차피 저희 고향도 아니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잘 못하는 나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인종차별 경험이 얼마나 있었어 진짜 많아 진짜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많은 활동을 하거든 나는 뭐 독실도 하고 콘서트 같은 거 많이 하고 여러 축구 보고 운동 보고 약간 그런 관리 아니 뭐라고 하지 직관 보러 가는 거 되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거 통해서 많이 그런 차별 같은 거 좀 많이 느꼈긴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이 그 경험이야? 약간 약간 그거는 나한테 나한테 계속 나한테 어떻게 터치를 해? 이렇게 밀어? 스틱 왜냐?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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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였으면 저였으면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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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간직하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었거든 그런 일은 한국에 욕하고 싶기도 나 같으면 고국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 나 했으면 완전히 욕할 것 같아 나는 그냥 아 경험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도록 와 진짜 근데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좀 덜하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어 그니까 좀 덜 less 아 less 그거는 맞아 그치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린 사람들하고 다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그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한국에서 잘 모르시는 시대가 되게 급하게 바뀌었잖아 시대가 자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이해심이 좀 깊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대박이다 근데 나는 나도 인종차별을 당하던 아랍에도 솔직히 인종차별이 많거든 나도 이제 감히 인종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해 근데 무시를 해도 어느 날은 그 무시가 안 돼 어느날은 진짜 내가 막 커져 나 그래서 막 울었어 집에 와서 와 나이는 운이 좋은가 아직 유누나랑 라디아는 없어요? 그런 사고는 그렇게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심하게 아니면 가볍게는 어떤 거가 있는데 여성분이시니까 조금 뭔가 아니 근데 그런 뭐지 히잡 쓰시는 아랍분이 난 그때 궁금해 궁금하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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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차별 많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히잡 썼거든 어 예전에는 안 쓰는 편인데 근데 처음 왔을 때도 그냥 그렇게 뭐 뭐 나쁘게나 다 아니 쳐다보는 사람은 많아 쳐다보는 사람은 많은데 많긴 한데 근데 뭐 말이나 아니면 그냥 자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 많았던 쳐다보는 거 어떻게 쳐다봐? 그냥 쳐다봐? 그냥 너무 궁금해서 궁금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야? 뭐 왜 그렇게 쓰고 있냐? 뭐 뭐야? 저는 몇 년 전에 엄마 휴인 하러 왔어요 네 엄마는 히잡 쓰는 거예요 어 명동년 논대문 가면 한국 아줌마들이 엄마하고 사진 찍고 싶대 어 오케이 너무 궁금해서 엄마를 히잡 쓰기 때문에 히잡 쓴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의 없잖아요 난 처음 들어갔어 그런 얘기 네 궁금해서 이런 뭐 레이시스트 그런 feeling 없이 그냥 어 처음 봤으니까 사진 같이 찍고 싶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엄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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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진 찍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네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신기해서 계속 이렇게 운글봐 난 끝에 그냥 안녕? 아 그렇죠 아 근데 잔나씨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요르다니스틱 가면 사진 찍고 찍자는 뭐 관광지 같은데 가면 그쵸 그런 거 있죠 이제 그 사람들도 약간 신기해서 찍는 거 같아요 이제 외국인이 많이 없는 지역을 가면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몇 년 전에 갔을 땐 그랬는데 전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다 인터내셔널하게 돼가지고 되게 인종차별이 되게 많이 나아졌어요 전 그거 느꼈거든요 그러면 나디아랑 누나는 아예 인종차별 경험이 없는 거야? 어 한 번에 어떤 편의점 갔을 때 그 아저씨가 그냥 저한테 팔고 싶지 않았어 에어?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라서 뭘 팔고 싶지 않아? 뭐 그때는 이유 있어요? 그 아저씨한테 근데 그때 질문 막 했을 때 뒤에 봤어 이유 있는 게 어 근데 끝에는 못 봤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유 있나요? 어 노노노노노노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냥 가자 네에에에에에에? 그냥 가라고 진짜 Antioch 그냥 가라고 근데 끝에 봤어 근데 이유 어 이유 있잖아 있어 있잖아 인재나요 근데 계속 이렇게 했어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있었어 딱 한 번 딱 한 번 인연인데 진짜 이해할 수 없다 그건 진짜 이해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판매 판매라는 건데 그건 너무 불쾌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국어 못할까 봐 그런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근데 한국어는 막 했잖아 했는데 왜 그런 반응이 있는지 그런 건 이해 안 됐어 라디아는? 저는 알바했을 때 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 너무 오래됐나 봐 아직까지 마음의 압도가 아파서 아직까지 기억나요 뭔데요? 2011년 그때는 한국어 공부 시작했고 그때는 상급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술집에서 알바였어요 근데 어떤 그때 크리스마스날 완전 사람 많이 있었어요 밖에서도 축축 이렇게 줏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문받고 그 여자는 샴페인 한 잔 주문했고 그 남자친구는 그 남자 칵테일 주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에서 주문 이렇게 썼고 바 미니처님 샴페인 잔 없고 뿅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스님한테 들어와서 그 여자는 없었어요 그 남자만 있어서 그래서 그 남자는 화이트와인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어어 그래서 제가 주문 바로 바꿨고 그 서빈 했을 때 그 여자라는 얼굴 보고 이게 뭐야? 와인이요 나 와인 안 시켰어 반말로 오오 오오 그거 알고 있지만 남편이 그 친구 분이 와인으로 바꿨어요 아니 넌 와인으로 바꿨어? 근데 남자 아무도 말 안 했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남자는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 여자 완전 무서워서 남자친구가 너무 무서워 남자친구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 어 손님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와인오파고 다루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자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나랑 얘기해 얘랑 얘기하면 안 돼 둘이 뭔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옆 손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얼굴 보고 그 여자는 그냥 가 내가 매니저님 불러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불러서 그래서 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다 설명했어요 이렇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데 매니저님 뭐라고 했는지 그냥 그 손님 자리 가서 사과해 근데 제가 못한 거 하나도 없어서 왜 사과해야 돼요? 손님이라서 손님이라서 사과해야 돼요 제가 얼음이 없어서 사과했는데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해 이렇게 나 근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니고 있어서 잘 학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학비 내기 위해서 알바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과했는데 옆에 있었던 손님들이 화났어요 그래서 막 욕했어요 그 여자한테 갑자기 마음 와 어차피 잡시 이런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런 나쁜 사람이지만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 매니저 저한테는 아 나디아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줄 수 없이 손님이라서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월급받고 그만뒀어 아랍에서는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이런 거 좀 갑질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한국에서는 맞아 갑질 문화가 있죠 갑질 갑질이 뭐냐면 내가 손님이야 내가 상대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어 더 좋은 위치에 있어 그러면 나한테 왕처럼 이렇게 대해야 돼 손님이 왕이 난 못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왕이 그것도 있지만 하지만 나라 나라 아랍 나라에서 맥두로 그런 거를 만약에 손님 잘못하면 손님 잘못하는 거야 그치 그치 손님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웃지 마세요 맞아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갈 것 같아 많은 사람한테 화낼 것 같아 그 이후로 왜 그런 손님이 나가라고 안 했냐 그런 것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이거 또 우리나라 갑질 문화가 또 라디아 씨를 또 아 갑자기 이런 나쁜 진짜 안 좋은 경험이었나 보다 그게 다행이다 저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친구들은 이 뭐 하자바 티잡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무슬림 아니 뭐 하자바가 아니어도 무슬림으로서 한국에 사는 게 어떻다고 생각해 다들 되게 물어보잖아 잘 모르니까 한국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데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 약간 아 무슬림으로서 한국에 살면 너무 인종차별도 있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난 제일 어려운 게 음식 찾는 게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뭐라면 돼지고기 있는 거 아예 몰라 모르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안 들어간 여기는 왜 돼지고기 들어간 아 아 젤라틴이라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한국을 더 먹었을 때 젤리나 라면 다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글도 그렇게 잘 못 읽고 정확히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한 무슬림 친구가 아 이거 돼지고기 들어가잖아 왜 왜 먹고 있냐 했을 때 돼지고기 거기에 왜 돼지고기다 한 달 동안 돼지고기 먹고 있었어 이거 뭐냐 야 아침 라면 많이 먹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약간 한랄 식당도 솔직히 많이 없는 편이잖아 맞지 그래서 서울밖에 살았으면 진짜 어려울 수 아예 없지 않냐 서울밖에 없는 분 난 처음에 살았거든 그때는 뭐 한랄 음식점 뭐 한 한 개 두 개 밖에 없었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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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있었고 뭐 파키스탄이나 하나도 있었거든 근데 두 개 밖에 없었고 한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갈 수 있는 월요일 근데 점점 더 많아지고는 있는데 한랄 식당들도 그래도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면 되게 한국도 되게 국제적인 나라인데 국제적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한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지마켓에서도 그냥 단 음식 다 시킬 수는 있어 그치 인터넷 쇼핑몰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지 맞아 근데 이것도 생각하면 국가마다 국가는 이제 아랍사람들 민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유럽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쉽게 하랄 같은 거 많이 찾을 수 있고 맞아 동아시아는 그렇게까지 서양 비해서 여기는 그렇게까지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랄 찾기 힘들긴 해요 맞아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맞아 이슬람 자체가 이슬람 민족이 또 무슬림으로서 살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 난 제일 먹고 싶은 거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사장님은 없어 소세지 탈락한 소세지 탈락한 소세지 아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그쵸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저희가 진짜 맞아 사실 한국 문화가 이슬람에서 이제 금깃이 되는 것들 하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술이랑 돼지고기가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민족이면 틀림이 없어 진짜 한국인은 그걸 너무나도 좋아해 맞아 그래서 아까 칼리도 그 말 했었잖아 그 술 문화 때문에 더 친해지기 힘든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지 제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고 싶다 여기 오고 싶으면 무조건 이제 두 가지 약간 그 뭐지 뭔가 미리 준비해야 그래서 나는 한국에 너무 좋아해도 관심이 많아도 이렇게 술 문화 이렇게 그 점 있어도 그렇죠 살 수 있다는 그 뭐라고 하지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와야 돼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아 아 나도 오기 전 이렇게 할 날이 많이 없다는 거 술이 많다는 거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응 한국 무슬림하고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운 거 없어 아 근데 너무 오래됐잖아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해져서 얘기 기억이 안 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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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 나 괜찮아 아디 아디 다 괜찮아 굴려 아 맞아 근데 제가 모로코에 저희 센터에 모로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적응을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약간 그 아 그래요 아 아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랍 사람이랑 좀 거리가 있는 거에요 근데 유럽 사람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유롭고 오 맞아맞아 모리아노도 좋아하고 뭔가 되게 적응을 잘하는 거 같아요 맞나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모로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대사관 사람하고 카탈처럼 아니면 거기 그 식당 모로코 식당 사장님 있잖아요 몇 명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그때 한 2010년 13년까지는 모로코 사람들이 한국 일본 중국 독학 때 생각해요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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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아주 그래요 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진 올릴 때마다 친구들이 오 나디아 중국에 왜 갔어? 아 아니 아직도 아직도 아 중국에서 뭐해? 중국 아니여 저 중국에 가보충이 없어 아 저 한국에요 아 맞아 맞아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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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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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여하 그GI 하 네 다 학교 가고 4시까지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 영어 아니면 아라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새벽 4시, 5시까지는 아르바이트 하는거 되게 힘들어서 진짜 진짜 회사생활 보다 학교생활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집었을 때는 왜냐면 자유시간이 이렇게 없었어요 친구 만날 시간에도 없었어요 진짜 치열하게 사셨네 좀 힘들었어요 요즘은 저 괜찮아요 남사람 다 됐다 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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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을 하신 것처럼 뭐가 힘들어요? 오빠 괜찮아요 살아있네 삶이 좀 힘들었다 이게 한국의 좋은 것만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거 진짜 한국에 열심히 공부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 너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진짜? 저 주로 바자마자 취직했어요 주로 바기 전에 취직했어요 와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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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연예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요새도 한국 사람들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불편, 그러니까 뭔가 불만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불만이 많은데 진짜 나디아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건 좀 나태했구나. 두바일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모라는 개구리인 것 같아, 뭔가. 우리 사회만 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도 가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취업률이 너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게 늘 문제거든, 요즘 진짜. 근데 거기는 그 문제를 더 넘어섰어.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구나 싶기도 하고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럼 잔나 씨처럼 조던에서 많이 살았어요? 저 그렇게 많이도 안 살았어요. 총 한 1년? 1년 정도. 1년, 20대에서. 그러면 조던이나 이집트 살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요, 외로움이요. 나도. 근원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가 이집트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만날때는 즐거운데 집에 돌아가면 그냥 외로워요. 혼자 살았죠? 네, 혼자 살았어요. 아, 혼자 살면 안 돼요?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고 저는 한국 사람들을 잘 안 만났어요. 아... 그럼 한국 사람들을 못 만나서 외로운 건가요, 아니면? 네, 마음이 안 맞고 이집트 삶이 되게 힘들었어요. 뭔가 제가 한국에서 해왔던 거랑 너무 다른 삶이니까. 음식도 좀 힘들었고, 근데 음식은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서 그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외로운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도, 나도. 나는 근데 한국에서도 외로운 편이라. 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겪을 수, 한 번도 겪지 않은 힘듦이니까.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컴플레이너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없어요. 이거를. 이집트 친구한테 얘기해도 그냥 안 됐다. 아, 참 안 됐다. 이게 끝이고. 뭔가 내 마음을... 이외에서 어른. 이외에서 어른. 이외에서 어른.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오니까, 나 이집트 사람 다 됐구나. 뭔가 그냥, 횡단보도 빨간보리도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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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못 해요. 아, 아. 아, 아. 저도 못 했어요. 못 해, 못 해. 그래서 저 엑트 갔을 때, 저 취직했을 때 그때는 그냥 우리 회사가 앞에는 좀 도로, 큰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막 마음대로 우유하지 마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못댔어요 그래서 계속 퇴근 시간 할 때는 저만의 저한테 먼저 제발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아니 20초에서도 무단횡을 안 했다고? 못해요 한국에서 오래 사니까 익숙해 주세요 무단횡단은 20초에서 배웠는데 무단횡단이라는 것을 아랍에서 배웠는데 무단횡단을 안 하면 내 집에 갈 수가 없어 무단횡단을 해야 돼 무단횡단은 처음에 20초에서 도착해서 뭔가 방을 끌고 있고 무단횡단을 구하러 다녔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옆에 경찰이 있어서 경찰한테 말했는데 경찰도 무단횡단이 있어 아 그래 나 무단횡단 해야지 대박이다 라디야씨가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제가 이집트에서 진짜 좋았던 경험이 딱 두 번 있었어요 너무 좋았던 경험이 제가 집에서 불이 났어요 저희 범위에서 저랑 나중에 제 룸메이트를 구해서 집에 자고 있어서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웃이 문을 계속 두들게 나오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위험했어요 제가 저희 집이 건물이 6층이었거든요 제가 4층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꾸라고 죽을 수 있었어요 계속 나오라고 막 문을 두들고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두 번째는 제가 강도를 만났었는데 쇼브라에서 이집트는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보이는 거 알잖아 아 맞아 무서워 뭐야 뭐야 옛날 엘리베이터처럼 도교 앞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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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게 없어 다운 게 없어 위험해 위험해 근데 혹시나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멈춘 적도 있어요 멈추면 막 와가지고 그 바비인가 바비 와가지고 다시 열어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다시 이게 올라가는데 제가 쇼브라에서 엘리베이터 하는데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썩한 거 있잖아요 칼이 스키임에 따라 나한테 오스코 조심할 거예요 진짜? 헤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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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쉽지않아 헤리베이터 헤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뒤에 누가 또 온 건데 그게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딱 칼이터 헤리베이터 돈 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 지갑에 200끼니 3장 있었어요 줬는데 저는 입을 딱 먹는 눈내리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저는 3층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3층 안으로 뺀 헤리베이터 올라가서 입을 딱 막은 다음에 제가 가방을 들고 있어요 가방을 다 뒤졌어요 제 핸드폰 끊어 핸드폰 끊고 그래서 제 있는 거 다 털어봤어요 신발도 가져갔어요 신발도 가져갔어요 신발도 가져갔어요 신발도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저 보고 핸드폰 이거 다시 키지 말라고 해서 핸드폰 배터리도 가져갔어요 아니 그래서 그게 좋은 경험이라고요? 아 그런 그렇죠 좋은 경험 어딨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거기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 가고 나서 나 지금 강도당했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 두 명이 저한테 와서 무슨 일이냐고 해서 그 강도를 잡았어요 오 진짜? 아니다 잡았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 그 사람 팔 들고 있는데 랜턴으로 와가지고 이집트 사람이 와가지고 쌍티 에가 훔쳐냐고 막 하면서 아 가서 경찰서 가서 다 진수 쓰고 너무 고마움이 그럼 다 돌려받았어요? 네 다행이다 그 병이 와 이집트 사람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뭔가 되게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저도 아랍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나도 정이 많아.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에 빠진 것 같아요, 뭔가.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봐요! 바람쌓아 봐! 그러면,